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왜 이광재는 민주당밖에 모르고 왜 민주당의 뼛속까지 민주당인가. 이런 오해를 좀 풀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정치는 결국 선거 때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가가 중요하고 또 하나 일의 결과를 뭐를 내는가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생과 문재인 대통령의 탄생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탄생에 물론 두지저금통이나 수많은 사람이 노력이 있었지만 제가 있었던 건 틀림없잖아요. 확실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10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도 서거하고 나서 그때 제가 강원도 의사 출마했을 때 지지도가 마이너스 21%였거든요. 그때도 물론 후보가 없었죠. 그때 제가 도전했을 때 강원도 전체의 도의원 지역구의 한 명, 비례대표의 한 명,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결국 제가 그걸 돌파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강원도가 수십 년 만에 최초로 광역단체장이 강원도에서 도지사가 나오게 된 거고 그 뒤에 최문순 지사가 이어지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강원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한 계기를 마련한 것이고 이번에도 또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번 대통령 선거 전에는 도지사 출마자 많았어요. 지구 난 다음에 다 없어진 거지. 아, 원래는 대선 전에 만약에 강원도에서 도전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 생각도 안 하시고 계셨군요.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저희가 지는 바람에 도지사 출마자자들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시청자들이. 네, 없어졌죠. 그래갖고 주변에서 이광재밖에 없구나. 그렇게 된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아마 수박이다 이런... 뭐 여시제, 삼성장학생 이런 수식어가 따라 다녔어요. 그 여시제는 기본적으로 그 이쪽에 여야가 섞여있는 싱크탱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북통일평화. 왜 이러면 늘 통일에 방해하는 세력들을 좀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는 저는 알겠습니다. 주로 이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그 관계, 거기서의 갈등을 뚫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이룰 거냐, 통일로 나갈 거냐, 이걸 주로 연구하는 것이고요. 삼성장학생은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앞으로 그때 IMF 후이기 때문에 경제연구소들한테 내가 다 받았거든요. 앞으로 새로운 정보에 도대체 어떤 정책을 쓸 거냐라고 해서 보고서를 받아서 제가 돌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채택된 것도 있고 거부된 것도 있고 그게 이제 시작이었는데 제가 왜 수박이라고 비난을 받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주로 많은 메시지를 낸. 우리가 개혁적 과제 부분이고 민생과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로 얘기하는 게 주로 민생과제가 많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냐 하면 수사권과 검찰의 개혁,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학생운동을 열심히 우리 전두환 정권을 결국은 타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감옥을 가는 과정에서도 제가 이제 동대문 창신동에서 야학 교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청계 피복 노동자들인데 거기 중학교를 못 가서 결국 검정고시 야학을 하면서 저는 정말 이게 한 인간이 가난하게 됐을 때 영혼이 얼마나 짓밟히게 되는가를 많이 알게 됐고 또 하나는 그 창신동에 인력시장이 있었어요. 새벽 인력시장. 그럼 아침에 이제 일거리가 있으면은 이제 결국 일하러 나가시고 일거리가 없으면 돌아가시고 그런데 그 창신동에 바로 조그만 식당이 있었던 선반에 정말 많은 가방들이 있었어요. 돼지 비계를 많이 넣고 가는 김치찌개집이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가방이 많이 있어요. 도대체 이 가방이 뭘까라고 보니까 양복을 입고 나왔다가 막노동하러 나갈 때는 그걸 두고 가고 돌아올 때는 8.27 개념이었구나. 그렇죠. 저는 그걸 보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막노동을 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그 옷을 갈아입는 그걸 보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 일과 소득이라는 거 그다음에 교육의 기회를 준다는 게 얼마나 인간에게 소중한 것인가 결국 우리가 이 민주화를 하는 결과도 결국은 국민들이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잘 살고 행복하자고 하는 거. 그러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결국은 국가가 잘 살면 국민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문제를 제가 훨씬 더 천착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우리가 민주당이 한편으로는 개혁과제를 집중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일자리 문제하고 주택 문제, 보육교육 문제 그다음에 노후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크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런 것들을 했던 것이 좀 있었던 것.